전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 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사항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견호사 그룹입니다. 문덕호 총영사는 지난 21일 오후 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해 마이클 형 총장을 예방하여 교육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염지은 기자입니다. 문 총영사는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센터를 강화하기 위한 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류문화 전파에도 기여하고 있는 한국동포학생과 유학생에 대한 좋은 격려와 관심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북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워싱턴 대학교가 한반도 문제, 남북한 통일 등을 주제로 포럼이나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학계 인사 교류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안파로서 수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마이클 형 총장은 작년과 지난주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대학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코엠뉴스 염지은입니다.